핫도그 왔습니다.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야, 이거 맛있게 생겼네. 진짜. 좋아하는 거 봐. 아, 좀 얼굴 봐요, 얼굴 표정. 생기가 도네. 거저에 내가서 처음 화나게 웃네. 궁금한데, 맛이? 맛이. 이게 왔으니까 또 OO면 너 핫도그를 먹어줘야지. 그러니까. 그게 저렇게 맛있어요? 내가 오빠가 나 얻고 오면 한입 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약속은 내가 지킬 테니까. 지금 먹으면 돼, 나? 한입? 우와. 한 번 먹기로 한 거야? 네, 네. 한 번 먹기로 한 거야? 나도 궁금하다. 입에 몇 개 들어갈까, 저게? 이게 잘려 있어서. 이걸로는 이게 많이 안 찍힐 것 같고 이거를 이렇게. 케찹이 묻었으니까. 이렇게 보자. 이렇게 부을 수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잘 생각하고 먹어야겠다. 아, 이거를. 먹으면 되지, 그러면. 마셔, 그냥 마셔. 어떻게든지 먹겠다, 조연재. 봐요. 조연재 어떻게든지 먹어요, 봐요. 아니, 뭐. 아, 되게 눌러서, 눌러서 먹겠다고? 야.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이거 뜨거워, 이거. 아니, 낯설었어. 아니, 이거 아직. 아니, 아니야, 낯설어, 지금. 놈이 어떻게 해, 입술에라도 닿아야지.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할게, 이제. 알았어, 그럼 딱 한 번.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이다. 조연재 씨 와이프는 재미있겠어, 조연재 씨랑 살았어. 조연재 씨가 살았어 얼마나 재미있어. 아, 뜨거워서 그러게. 아니, 뭐야. 10, 9, 8, 7, 6, 5, 4, 5, 4, 6, 4. 야, 야, 야. 형 오징어. 아, 조연재, 조연재. 조연재 재단해. 조연재. 아, 조연재. 1, 2, 5. 5. 천천히 먹어 천천히. 3분의 2를 먹은 것 같은데. 3분의 2. 얼마나 맛있을까. 맛있다는데. 맛있어? 기분이 약간 당황스러운가 봐. 진짜 그래요. 진짜로. 저는 오늘 정말 행복한 거고. 오늘 웃는 거 3번 봤어요. 아까 상 넘어갈 때랑 이렇게 본인 나올 때랑 먹을 때랑.